야! 생각해봐! 우리 어렸을 때 쟤가 억울하던 게 뭐였어? 왜 쟤는 있는데 나는 없고? 막 그런 거 있잖아. 막 미운 우리 새끼처럼. 동생이 너무 화나게 해서 때렸는데 엄마 앞에서 모른 척 해요. 엄마 앞에서 모른 척을 해? 그러죠. 내가 엄마한테 혼나는. 그러면... 너무 화나! 너무! 그럼 착한 거짓말은 있나? 없나? 아! 어! 오!